정말 감사드립니다. 송영호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소리 공유를 안에서 네번 까먹는 일이네요. 네, 오늘 그 수업을 함께 할 화면인데요.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잘... 네, 카카오톡은 저런, 카카오톡 종료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지금 오늘 수업을 하는 화면... 어? 계속 카톡? 어... 종료했는데... 아직 톡방이 뭐예요? 톡방을 종료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톡이 꺼져 있는데... 네, 꺼졌나요? 아, 다른 화면으로 꺼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 나와 있었구나... 화면 위에서...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떤가요? 아, 됐어요? 예, 화면을 크게... 더 크게... 네, 이 정도면 됐을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사가 본 청소년 마음 건강과 교우관계, 특히 이제 마음 건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고 강의를 들으실 기회가 많으실텐데 이 교우관계를 이렇게 교사의 입에서 들으실 기회는 많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다고 기대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1000분까지 초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74분밖에 안 오셔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줌 아이디하고 암호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제 연수를 하다 보니까 끝 무렵에 강의를,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도 못 맡은 한 가지 현상이 있지만 ADHD 아이들 거기에 대한 어머니들의 질문이 질문 7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5개가 우리 아이가 ADHD인데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ADHD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 그리고 부모님, 아이의 부모님을 알고 계시면 초대를 해주시면 오늘 강의 중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시 10분까지 40분간 하고 휴식을 10분 할 텐데 그냥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한 학부모님을 좀 초대해 주십사 하는 거 두 번째 이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강의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어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에 푹 빠진 우리 딸 얘기를 들으시고 아이돌에 푹 빠진 자기가 아이돌이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런 거는 교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저는 35년을 교직에 있었던 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잘 들리나요? 네 근데 여기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아시는 것처럼 채팅창이 워낙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카톡 아이디가 ictsong 거든요. ictsong 여기다가 쉬는 시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많은 질문에 순서대로 먼저 올려주시는 헤어스타일 네 오늘 저 힘 좀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셨었나 보다. 놀라셨죠? 색감해져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차시는 25분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5분간은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카톡에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로 근데 의외로 어문들께서 어라?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었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럴 기회에 자녀의 알고 보면 그 집 대한민국 교사 가족 어머니들의 고민이 사실 비슷한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학부모 강의만 15년째 하거든요. 근데 교사로서는 좀 특이한 경험이죠. 15년간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아예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제가 학부모 강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목차는 1차 시에는 까친한 자녀와의 소통법에 대해서 2차 시에는 학교폭력상황예방 및 대응법 근데 여기 포인트가 물론 학교폭력에 가피해를 얽힐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서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비기를 이런 아이는 학교폭력을 당할 학교폭력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평생 35년간 봐왔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뭐 간단히 드리면 외대 영어과 영어교사로서 35년 동안 서울시내에 고루고루 이렇게 근무를 했고 특히 시교육청에서 제가 학습부진과 관련한 위원회 부위원장하고 또 생활교육 관련해서 정책자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들으시는 이 내용 이 강의 내용이 사실은 제가 시작은 했지만 정책자문관 시절에 그리고 시교육청에 파견 나왔을 때 여러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실제로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하나 그거를 교육과정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파워포인트 만들고 했던 그래서 2011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상을 찍어서 모든 학교에 보급을 시켰던 그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지금은 프리랜서 작가 퇴임을 했고 지금은 주로 지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후배들의 후배 교사도 도와주고 있지만 그 이후에 교직의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노릇 어느 학교에 가니까 이런 말이 쓰여있더라고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이런 학교 학부모 연습을 갔더니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말처럼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그 말처럼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연습의 목표를 제가 이렇게 뒀습니다. 목표는 교사와 학부모가 한편이 되는 기술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내어 아이들도 소리내어 있는 게 좋습니다. 하부르타라고 아시죠. 자기 말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거 그게 왜냐면 암기효과까지 있어요. 시간량 허비가 아닙니다. 같이 교사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사와 학부모가 한편이 되는 기술을 익히고 실천하십니다. 여기서 한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작년에 서이처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교사와 학부모가 마치 적인 것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지만 사실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양손으로 떠받치고 이 아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지구상에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두 존재가 누굽니까. 교사와 학부모죠. 그래서 이 교사와 학부모는 근데 여태까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서로를 소닭보듯 하지 않았냐 심지어 어느 학부모총회 때 어느 담임 젊은 담임은 우리 반에 일곱 분이나 오셨어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하고 그러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속은 놀랐어요. 이렇게 학부모를 소닭보듯 또 학부모님이 학교나 교사를 소닭보듯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근데 그게 가장 현명한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오케이. 근데 여기 실은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이 강의 제목으로 제가 좀 여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까칠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학교마다 가면 뭐 허탕친 적이 없어요. 보통 뭐 40분에서 60분 많은 데는 200분의 학부모까지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이 애들 사춘기를 보고 까칠하다고 느끼신 거죠. 근데 저는 실은 까칠하다는 표현을 제가 단어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거든요. 지금부터 성장해서 둘 다 취직을 했지만 얘네들 사춘기 때 보니까 이게 막 아우 그게 반성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까칠해가지고 제가 그런 아픔을 저도 겪었거든요. 그래서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언제 저는 지금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하고 홀어머니인데 제가 뜻대로 말벗을 해드리려고 저녁 밥상에서 그랬어요. 엄마 엄마는 살면서 언제 제일 슬펐어? 언제 제일 힘들었어? 말 버텨드리려고 그냥 뭐 부모자 시간에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하다보면 점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말 버텨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 니네 누나가 고1 땐가 학교 갔다 오더니 말이야 엄마가 애가 얼굴이 좀 어두워서 야 너 어디 불편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애가 엄마는 쎄하게 엄마는 몰라도 돼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더라 내가 그날 밤새 울었다 그런 거예요. 좀 충격이에요. 어머니가 80이 넘어가셨는데 평생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그러니까 누님이 고1 때 고1 때면 우리 어머니 몇 살 때 시겠어요? 40대 아니겠어요? 평생 기르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많았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갈등 이런 걸 다 접어두고 누나의 한 마디가 비수처럼 찔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는 사춘기가 세 번 온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셔요. 10대 사춘기 오지만 자식이 손에서 놓일 때 또 한 번의 사춘기가 오고 또 60이 넘으면 또 한 번의 사춘기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왜 이 말씀을 창원하게 드리냐 지금 어머니들이 애가 까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까칠하다는 게 영어를 뭐냐 그랬더니 제가 영어과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어권에서는 difficult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어머니들께 여쭐게요. 지금 어머니들 생각에 어머니 자신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자녀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더!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요? 여기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말자신 혹은 자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 커밍아웃 하는 거야. 우리의 솔직함 저희가 우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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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대 1 정도로 여기 어떠세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여기 보시니까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적당히 나오죠 오늘은 보니까 어제보다 어머니들이 마음이 젊으셔 어제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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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가 훨씬 많았어요 더 훨씬 많지는 않았지만 거의 1대 1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의 본질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십겠지만 애들은 이거 하나는 인정을 한 딱 제가 교사로서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애들을 애들이 이제 그 얘네들이 뇌가 포유류와 파충류에 의해서 영장 인간의 뇌 전두엽이라는 게 발달하는데 이게 굉장히 격렬한 속도로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2병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변화가 심하냐면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달라요 제가 그 머리 어깨 무릎 발견 여기 율동이 있잖아요 헤든 숄더 니젠토 니젠토 헤든 숄더 니젠토 헤든 숄더 니젠토 니젠토 이렇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애들이 이걸 따라 해줘요 얘들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스트레칭 할까 이거 율동이라기보다 우리 피로를 푸는 거다 그러면 헤든 숄더 니젠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런 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지나면 애들이 달라져서 와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이걸 시키면 애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초아저씨 왜 저래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애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애들도 어려운 거예요 안 쓰러 온 거지 지금 우리는 속상하고 답답하죠? 애들은 환장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해 되셨어요?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할 때 애들은 자기의 이런 어려움을 때문에 정말 환장하겠다 미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좀 여유있게 봐줘야 될 시기다 중학교 2학년 2학년 그냥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까칠함이 오늘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까칠해서 뭐가 어쨌는데 그런데 코로나도 백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팬데믹을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까칠함에도 백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ㅈㅂ감 답을 채팅창에 써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거는 신경정씨가 전문의 중에 명예교수이신 이무석 교수님이 중국동의 국립정신병원 리모델링에서 전국에 축하 행사가 있을 때 이 좌장적인 이무석 교수님이 제가 이메일로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전국에 내로라는 신경정씨가 전문의들을 모시고 정신건강과 무엇? 자존감을 40분을 강의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우울해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무지무지 까칠한데 이 까칠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자존감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식상하죠? 그러나 이 자존감을 저는 자존감 양성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비기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까칠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기술이 네 가지야 뭐냐? 칭찬, 야단, 공감, 운동 칭찬도 필요하지만 실은 모두 해야 돼 못난 행동도 웬만한 건 눈 감아 주더라도 해서 안 되는 일까지 했을 때 그때는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단 치는 기술이 어디 있을까? 네 그 다음에 공감, 운동인데 칭, 야, 공, 운이라고 합니다 채팅창에 한번 다들 써보실까요? 오늘 1교시의 주제는 칭, 야, 공, 운이다 오늘 어머니들께서 이거를 얻어 가시면 제가 약속할 수 있는데 집안의 운이 달라져요 집안에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직장의 운이 달라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비단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팀장으로서 팀원에게 혹은 관리자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혹은 또 거꾸로 직원으로서 사장님에게 이것을 이렇게 대응하시면 어디 가서든 리더, 능력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칭, 야, 공, 운 출발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못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칭찬하냐고 답답해서 죽겠는데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칭찬을 하려면 이 기술이 내 칭, 야, 공은 맞습니다 칭찬을 제대로 하려면 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술이냐 못난 행동을 외면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사소한 못난 행동입니다 사소한 못난 행동을 못 본 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우선 들어볼게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아인데 이 녀석이 밤에 오토바이 폭주를 합니다 오토바이 폭주하면서 지나가는 경찰차가 있으면 발길질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오시면 1교시부터 끝날 시간까지 주무셔요 그래서 애가 학교에 왔는데 3월 첫날 우리 반인데 교실에 들어갔더니 애가 출석을 부르는데 대답을 하네요 가봤더니 애가 엎드려 잠을 자는데 이 귀가 이만큼 10원 달 짜리 동전만큼 빵꾸가 나는 구멍이 났어요 양쪽에 이제 그게 이제 귀걸이 했던 거겠죠 그렇게 자고 근데 얘가 다행히 3월 첫날 부서 잠을 잤지만 아버님이 학부모 총회 때 오셔서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얘가 사실은 어린이 다닐 때부터 좀 다른 애들과는 다른 행동을 좀 했다 가서 데리러 가보면 다른 애들은 선생님 옆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애는 실내 시소 밑에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다면 자폐나 ADHD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얘가 3월부터 6월까지 잠을 자요 4개월을 잠을 잡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6월 어느 날 이 녀석이 엎드려 있는데 볼펜을 들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가 4개월 동안 그냥 꼴찌에서 두찌 안했네 꼴찌는 또 얘보다 더 심한 애 있었어요 아니 얘가 왜 볼펜을 들고 자냐 그래서 제가 완전히 깜짝 놀랐죠 야 그래서 우리 반 애들한테 야 오늘 아무게 볼펜 들고 잤나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고 달리가 난 거예요 아니 뭐야 제가 왜 볼펜을 들고 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애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애가 깼어요 옆에 짝이 짝한테 야 왜 그러냐 그때 짝이 있는 애가 너 볼펜 들고 잰다고 그런데 얘가 이 말이 얘한테 칭찬으로 들린 거예요 우리 사실 칭찬한 거 아닌데 놀랐을 뻔인데 그래서 애가 그더니 그 다음날 애가 우리 반 애들 하나씩 하나씩 얼굴을 뜯어봐요 자 어머니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 아이는 왜 애들 얼굴을 뜯어봤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네 요건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요 네 자 시간이 아 신해지고 싶어서 관심을 보여줘서 어 네 서수령에도 대답을 잘 해주시네 어 표정관찰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네 거의 90 100점 한참에 90점 짜리 답을 해주셨어요 실은 얘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어떠십니까 얘는 그날 자기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 애였습니다 그런데 애가 친구들의 얼굴을 뜯어보더니 그때부터 수행평가에 참여합니다 그러더니 이럽니다 중간고사 때 38등 했던 애가 기말고사에 17등으로 올라가더니 네 대학을 말하는 건 그렇고 석박사 과정을 컴퓨터공학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자 어머니 어떠십니까 이 아이가 바로 ADHD 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잠을 잘 때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잖아요 우선 그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런데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잠을 자 내버려 둬 못난 행동에 면하라 훌라훌라 그렇게 속으로 참는 거였죠 그런데 4개월 만에 이 아이가 변화를 하고 부모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원래 학부모총회 때 오셔서 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회사에서 스카웃 돼 가지고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ADHD에 관련해서 이게 여기 지금 어머니께서 컴퓨터에서 하시면 이거를 복사해서 한글 같은 데에 여셔서 복사해서 붙여놔 주세요 아니면 이따가 다 한 다음에 모두 선택 컨트롤 A 하면 되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해도 됩니다 이거는 ADHD 정말 잘 됐죠 제가 지금 어머니들께 한 가족이 한 가족사가 바뀌어요 가족사 그 아이만 바뀌는게 아니라 엄마 아빠 그냥 엄마는 지금 공인이세요 공인 선출직에 공인 선출직에 근무하시는 그렇게 가족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자 여기 다행이라는 ADHD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ADHD 블로그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기는 제가 여기 언론사 블로그인데 제가 여기 언론사 블로그에 ADHD와 관련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여기 나옵니다 네 여기서 보면 넘어갈게요 비슷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못난 행동을 칭찬에 여기서 아까 그 아이의 칭을 보면서 칭찬의 기준을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어머니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한 발견인데 뭐냐면 어머니들은 이제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선생님 제가 칭찬하는 건 모릅니까? 칭찬할 게 없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칭찬의 기준을 엄친아 엄친 딸에다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한 독약이에요 심지어는 형제 어머니들 무심결에 니네 언니는 이런데 니네 오빠는 이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자 가슴에 손은 없고 있다 없다 청제 자매 간에 비교하는 말 한 적 있다 없다 채팅창에 써주세요 청제 자매 간에 비교하는 말 나는 한 번도 없다 많다 있다 우선 감사합니다 커밍 아웃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은 엄마의 칭찬을 먹고 사는데 비교가 독약이에요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하는 게 독약입니다 오늘부터 거기서 연습하세요 형제 자매 간에 비교하지 않도록 그럼 대신에 못난 행동의 안테나는 내려버리고 이제부터 잘한 행동의 안테나를 올리자 오늘부터 이게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 왜 왜 하들 이어서 비교할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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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외면해 주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야. 부모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주는 게 부모라는 그 말 있잖아요. 제가 올림픽공원을 이틀 돌면서 정성껏 새벽에 조깅하거든요. 이렇게 맞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셔. 낯선 행동 못 본 척 외면해 주고 잘한 행동 알아채 뭐 해준다? 칭찬해 준다. 다른 애와 뭐 하면 비교하면 그게 뭐가 된다? 독약이 된다.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자? 내 아이의 과거다. 아, 조깅이요. 조깅, 6시 반, 7시쯤 나갑니다. 아, 올림픽공원 근처에 사시나? 카톡에서 만나요. 그 말씀 나누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짜잔, 짠! 둘, 셋, 넷! 노래 쉽죠? 그런데 승찬의 기술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올림픽공원을 조깅하면서 왜 만드냐. 조깅할 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사실 심심하지. 올림픽공원 갔다 오는데 50분 걸려요. 살살 조깅해서 50분 걸리고 걸으면 1시간도 넘게 오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근데 그때 이런 창의적인, 운동할 때 창의적인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이걸 꼭 숙제인데 꼭 이 노래를 주문처럼 외셔야 돼. 그러면서 한번 박수치면서 낯선 행동 못 본 척 외면하고 잘한 행동 알아채 잘한 행동 알아채 칭찬해줘요. 다른 애와 비교하면 독약 된대요. 칭찬의 기준을 아이의 과거로 제가 이렇게 노래에 율동까지 만든 이유는 저는 이 노래가 우리나라를 살릴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돌봄, 지우송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실습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의 기술을 얘기하다가 1시간 40분이 다 갈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이건 중학교 1학년에서 1학년 2학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을 받게 되잖아요. 이럴 때 팁인데 제가 많이 보는데 부모님들은 이러죠. 얘가 성적이 몇 점을 받으면 너 다음에 80점 받으면 엄마가 휴대폰 바꿔줄게. 뭐하면 노트북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니야. 그거는 왜 아니냐면 그러면 애가 불안해. 만약에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불안을 증폭시켜. 그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 쉽게 고스톱 생각하셔라. 지난번에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난번에 가령 애가 59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를 70점, 80점에 두지 마시고 너가 지난번에 59점을 맞았으니까 이번에 점수 올라간 대로 아니, 점당 얼마 점당이 되니까 고스톱 치는 느낌인데 점당 얼마로 마일리지로 점당 시평에서 마일리지로 보상을 해주세요. 제가 우리 딸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때, 3학년 때인가 수학 경시대에 39점 맞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냥 점당 너 얼마 1점당 얼마 네가 노력해서 얼마 법 특별 용돈 받을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그러면 나쁜 습관 되는 거 아니냐?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손 벌리지 않더라고요. 쥐 성적 올랐는데 왜 엄마, 아빠한테 명구스러운 거죠.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계속 보상을 해주고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왜 같이 읽어보실게요. 저도 이 말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빠는 왜 시작! 아빠는 왜 우리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어? 라고 묻더군요. 새삼스레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상했나 봅니다. 그 다음 문장 학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온통 폭력적인 경쟁력이 뿐인데 엄마, 아빠만이라도 편안한 쉼터가 되어줘야 돼 싶어서 그런다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고2때부터 인간은 성적표도 아예 안 맞잖아. 자 어머님들 여기 우리가 늘상 공부 때문에 전전극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더라도 애는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는 진짜 신경 안 쓰죠. 저는 고2때부터 통지표도 안 봤어요. 제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애는 그래서 역발상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더 편하게 해줘서 세상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교시에 칭찬의 기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칭찬의 기술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쉬워요. 칭찬은 못난 행동은 어떻게 하고 못 본 척하고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아이의 과거에 둔다 저도 공부하란 말 나라를 살릴 노래 맞네요 맞습니다. 좀 우리 과부하 사회 너무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 긴장하고 이런데 우리라도 좀 우리 자녀들을 좀 편하게 그래도 애들은 편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간 8시 10분이 됐거든요. 10분 동안 푹 쉬시고 제가 10분 동안 뭐 하시라고 했어요 두 가지 10분 동안 두 가지 하나는 카톡으로 여기 여기 지금 100분밖에 안 들어 103분밖에 안 들어 오셨어요. 900명의 학부모님들이 더 오실 수 있어요. 저희 하도스팅에서 그게 참 상처받습니다. 상처 주지 우리가 부모가 상처 주지 않아도 세상이 애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네 저기 다른 어머니들 여기 100분이 계신데 한 분이 한 분양만이라도 초대하시고 그 다음에 카톡 아이디 ictsong 여기로 궁금하신 점 질문 여기에 질문 주시면 그 순서대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12분이고요. 8시 22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